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1학기에 중학교 1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보니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난 아이들이 30, 40명이나 됐습니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려면 심지어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여가활동을 즐길 시간은 없고 결국 속으로 곱는 거죠. 저는 여기에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잘 없습니다. 하기야 2년 전인가 이제 우리나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인성과목 성적 올리는 학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5%는 3번 이상 자살충동을 경험한 자살충동 위험 집단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님이 발표한 교수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9살에서 17살에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한 적이 있다. 여러분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또 이런 기사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서 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제오늘 일인가? 모두가 알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범이 오늘 학교 교육, 그 주범이 그렇게 그냥 학원 학원으로 몰고 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마치 거대하게 굴러가는 이 톱니바퀴를 이 사회에 이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톱니바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감. 이게 모든 부모님이 느끼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아들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식들 시시한 놈이네 저거. 여러분 금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딸을 함부로 폄하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들을 보고 이 딸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새겨두는 이 아이의 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사람 그게 부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시시하다 그럴 때 그게 동조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감에 넘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눈에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만 보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자란 게 우리 아들이야. 왜 이래?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애들을 그렇게 닥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십니까?